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임 토마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 꿈속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쌍용제이백 실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뭔 개소리야! 그래가지고 쌍용제이백 실례를 좀 보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개된 게 없죠. 꿈속에서 본 거다 보니까 사진을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림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풀어! 나 안 풀어! 차는 유리가 있고 유리 부분이 있습니다. 전면 유리. 그리고 경계선에서 패널이 쭉 있잖아요. 크래쉬 패널이라고 하나요? 뭔지 알죠? 입체적으로 보자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에 뭣도 올려놓고 뭣도 올려놓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뭔지 아시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끝부분에서 한번 음각이 쭉 져요. 음각이 여기까지 음각이 쫙 져요. 음각이 지고 음각 사이에는 크롬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운전석까지 동일하게 이 라인이 딱 있습니다. 이 패널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음각진 부분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식으로 또 이렇게 계단이 하나가 있어요. 계단이 하나가 있고 그 밑으로는 음각은 아닌데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는 또 라인 또 하나가 있어요. 되게 입체적이죠. 그리고 정말 독특하게도 여기에 보조석 앞쪽으로 송풍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독특하죠. 송풍구가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여기 위에 하나 뚫려 있고 밑에 하나 뚫려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 끝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는 뭔지 아시죠? 대시보드 수납함 수납함이 아마 이렇게 열리는 형태인 것 같고요. 쫙쫙 직선이 좌우로 쫙쫙 퍼져 이게 몇 줄이 쭉쭉쭉 가 있으니까 와이드한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센터 모니터가 이렇게 들어가요. 센터 모니터가 들어가는데 이게 되게 커보입니다. 센터 모니터가 진짜 커요. 되게 좌우로 넓고 이게 몇인치 해야 될까 12.3인치는 넘을 것 같고 12.3인치 정도 될까? 하여튼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쌍용은 막 9인치 정도 쓰고 있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되게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센터에 그리고 이 밑에 송풍구가 있어요. 이 밑에 송풍구가 있는데 송풍구가 여기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 같고 뭐라 그럴까? 리본? 기다란 리본? 그런 형태로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플라스틱 패널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뭔지 아시죠? 비상등 비상 깜빡이 버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풍구가 되어 있고 이 밑으로 이게 공조 버튼 영역인데 여기가 다 터치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요. LED는 아닌 것 같고요. LCD 같아요. 이제 광원이 LED 같으면 이게 검은색 화면은 검은색으로 보인다면서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검은색 화면에 여기 의자도 있고 온도 뭐 이런게 있는데 여기 배경이 검은색인데 검은색으로 안 보이고 살짝 이렇게 빛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LCD 패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로 양옆으로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크롬 장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유리하게 유선형으로 꺾이는게 아니고 직선으로 센터코솔 부분이 이렇게 그냥 바로 쭉쭉 쭉쭉 이어집니다. 직선으로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여기가 수납 공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휴대폰 휴대폰 무선 충전 부분이 이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 붙어서 기어레버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기어레버가 기어레버 모양을 보니까 이건 IC 미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코란도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기어노브가 있고 그리고 PRND가 이 앞쪽에 써있네요. 이것도 좀 독특하죠. 옆에 써있는게 아니고 이 앞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 앞으로 미션은 여기 있는데 미션 옆에 붙어있는게 아니라 이 앞쪽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독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컵홀더가 들어가는데 원형 형태가 아니라 직선 형태로 이렇게 컵홀더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건 한 이 정도까지 인 것 같고 뒤쪽으로는 안 보여요. 바로 이쪽으로 시동 버튼이 들어가고요. 스티어링 휠이 있을 거잖아요. 스티어링 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원형이 아니고 여기를 D컷으로 파놨어요. 여기를 D컷으로 파놨습니다. D컷으로 파놨고 그리고 상단이 원형이 아니고 상단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어놨어요. 약간 납작하게 위에도 잡을 수 있고 아래도 잡을 수 있고 컷을 위 아래에 준 것 같은데 위는 좀 만만하게 접고 그리고 여기는 동글동글하게 예상도 어떤 예상도 팔각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각 아니고 약간 타원형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버튼 버튼 부분이 여기 있고 보니까 크루즈 컨트롤 버튼도 있고 차선 차와 차간 간격 있잖아요. 차간 간격 유지 버튼도 있어요. 이런 걸 보니까 아마도 렉스턴에 들어갔던 2.5 레벨 2.5 레벨 2.5 레벨의 반자율주행 시스템이 이번 J백에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반자율주행 시스템이 J백에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캡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스포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아시죠? 이렇게 스포크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4스포크 휠이죠. 이런 부분은 크롬으로 이렇게 마감 되어 있어요. 스티어링 휠의 형태는 기존의 쌍용 스티어링 휠 그런 느낌이에요. 달라지진 않은 것 같고 이쪽으로 임포테인먼트 제어 버튼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꿈에서 본 바로는 클러스터가 안 보입니다. 클러스터가 클러스터가 요거랑 요거 사이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아예 없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공간이 클러스터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좀 있긴 있는데 여기 되게 얄쌍하거든요. 아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궁금해집니다. 이 커다란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마치 테슬라처럼 모든 걸 다 보여줄 건지 저는 사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본 건 이정도 까지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실라나 곡선이 없어요. 스티어링 휠 말고는 여기가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고는 다 직선입니다. 여기 심지어 여기까지 다 직선이고 이런 컵홀더 그리고 여기도 이 도어 패널이 보이는데 도어 패널 이쪽에서 그 컵홀더 있잖아요. 여기도 네모네모네요. 원형이 아니고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포켓도 도어 포켓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도어 캐치 같은 것도 네모네모하고 다들 직선을 많이 사용했다는 게 이번 J100의 실내 디자인의 특징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좀 어떻게 좀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